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먼저 다이나믹스 하고 나옵니다 동력학이지 자 운동학 해가지고 키노메틱이 나옵니다 자 이 키노메틱 3은 이거는 정적인 운동이야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동력학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엄청나게 공부 잘하신 분이야 그런 분들은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메일이나 도서춤판 한필에다 질문해드리면 별도로 유도를 다시 다 합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나가고 목적이 뭐야 목적이 일반기획이사 1차 합격 그 다음 2차 있죠 2차 2차가 설계 실기 설계 실기 책 아마 대한민국에서 책 중에 내가 만든 책이 제일 얇을 거예요 왜? 오 50점 만점이야 여기서 45점만 나오면 되잖아 아 50점 나오려고? 그러면 다른 책 한 1000페이지 1500페이지짜리 공부하세요 그래도 힘들 거야 오우 바스 조금 해가지고 붙자 이거지 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우 저희 학교는 캐드 안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안 배우는 학교 무지하게 많아 왜? 캐드를 제일 많이 배우는데 어디?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 설계 전공 공고 애들은 캐드 엄청나게 합니다 왜? 진흥올림픽 나가야 되잖아 진흥올림픽 가서 캐드로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최고 공고 그 다음이 2년제야 그 다음 4년제에서나 캐드로 밥 먹고 살겠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쪽은 캐드는 이것도 잠깐 해야 돼 물론 3D하고 2D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캐드는 오토캐드 오토캐드가 요즘 위기 상황을 느꼈나 봐 학생인 경우 등록하면 프로그램을 5년간 준대 오토캐드 그만큼 이거 안 쓰는 거야 그럼 뭐를 많이 쓰냐 솔리드웍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솔리드웍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2017 이상부터는 괜찮습니다 2016도 괜찮어 2016도 쓸만합니다 이 이상의 버전되는 거를 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아주 편하죠 기회가 왔을 때 얻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설계 실기도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면 붙습니다 한 달 하루 12시간씩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한 달 하루 한 4시간 내지 5시간씩 하면 합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깐 아주 잠깐 작은 노력을 드리고 합격하면 돼 대신에 수강료 내야 되니까 금전적으로 내면 되겠죠 미리 받아주면 되는 거고 키너메틱 정적인 운동입니다 했더니 위치 X입니다 변이 X, 델타 X입니다 거리차 속도 V입니다 속도 가족도 A와 시간과의 변화만 조사 가족도 A 시간과의 변화 하니까 뭐 M, 도트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시간과의 변화만 조사하는 학문이다 자 X 단위 미터지 델타 X 미터 V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자습 그럼 각속도 없습니까 각속도 단위 뭐야 라디안 퍼 세크 얘도 정적인 운동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운동은 뭐는 고려하네 힘 변이 늘어나는 거 델타 이런 건 변화 안 합니다 운동 역학 운동 역학 키네틱입니다 자 여기다가 도학이 뭐 들어가냐 힘 F와 에너지 E가 들어간 게 키네틱 그 다음 정력학 스테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키네틱과 키네틱을 안 하고 그냥 일로 넘어가 스테릭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업하는 사람이 좋아 안 돼 그러니까 외워 그러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정력학은 시그마 F 이코르 제로와 시그마 M 이코르 제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게 스테릭입니다 자 스테릭 다이네틱하고 이제 다이네틱으로 들어가면 운동학이 되겠지 그래서 동력학 얘를 움직이는 역학 그래서 이게 뭐야 다이네틱 S 학문명이니까 다이네틱스 하고 나오는 거지 자 질점 파티클 간체 리지드 파디 가요성체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질점 우리 이런 물건이 와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이거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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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모든 힘이나 질량이 한 점에 모였다고 가정을 합니다 한 점에 모였다고 가정하는데 요걸 파티클 다른 말로 뭐야 질점 우린 그냥 질점 하면은 모든 게 다 모여서 한 점으로 표현한다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무시하고 질량만 고려 물체가 회전운동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치 이동만 고려한다 강체 리지드입니다 자 우리는 강체와 고체 요거를 구분해야 돼 고체 솔리드입니다 자 고체는 보고 강체는 뭡니까 하고 나오는 거지 자 우리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딱 먹고 잡아당겼어 하중 피로 잡아당기고 율로 잡아당기면 요기에 늘어난 길이 델타는 얼마 A2분의 PL입니다 늘어났지 얘는 고체입니다 고체 강체는 뭡니까 엄청나게 센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넥킹현상이 일어나 재료역학이니까 여기는 변형이 있어 없어 없어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그래서 강체 리지드 바디 힘을 가하여도 변형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는 물체 그러므로 물체의 힘이 작용시 물체의 모양과 크기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운동을 해석할 때 물체의 이치이동과 자체 이동만 고의를 한다 그 다음 강체와 가요성체 자 가요성을 뭐라고 그러냐 플렉시블 자 플렉시블 가요성체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플렉시블 가요성체로 들어가는 거는 벨트 로프 체인 뭐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서 동력을 전달시키는 거 이거 가요성체라고 합니다 가요성체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는 동력학에서는 움직이는 게 전부 뭐를 보는 거야 고체는 아예 안 합니다 고체는 아예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야 강체만 한다 고체 왜 안 합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딱 놓고 막대기를 돌려 윙 돌리는데 이 막대기가 원심력 받아 안 받아 받는다고 돼 있지 그럼 늘어났다 낫다 늘어났다 낫다 늘어났다 낫다 이러면서 돈다고 그럼 이거를 해석하세요 이거 다이나믹에서 해야 돼 근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을 뭐라고 해 리지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돼 안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저는 이쪽으로 가서 석사 박사 연구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늘어나는 거 해야지 근데 저는 R&D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에서는 뭐 좋다고 하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들어간 친구들 보면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왜 개발을 해야 되잖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행이 그렇게 혹은 사장님을 좀 찾아내는 거에요 안녕히계세요